미성조 설명을 해야 돼. 밝기가 저거 괜찮지? 저거까지. 이거 한 거예요? 응. 위에 거 다 지웠어, 형. 위에 거 다 지웠어, 형. 다시 해야 돼, 위에 거. 진짜로? 네. 위에 거 지웠어요, 맨 위에 거. 없어, 봐봐. 처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패를 한번 잡아볼까? 문인들로서. 으하하하. 어허. 그지, 이 아트를 한번 해볼까? 인천에. 기적. 안 하겠어, 이지. 프레스 잡고, 네. 야, 고. 오케이. 전반적으로 글씨가 다 오른쪽으로 치고 쳐있네요? 어? 오른손 잡이라고 해. 우리 생각보다 일찍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정리하면은. 왜 이렇게 웃고 웃게. 왜 이렇게 웃고 웃게. 어, 너. 읽어주면 안 되냐? 알았어, 읽어드릴게요. 그래, 이게. 주세요, 주세요. 이 월미도. 이? 네. 이 월미도? 네. 옆에 앉으셔도 돼요. 짝대기 딱 긁고, 마이너스 딱 긁고. 공항과. 공항과. 공항과? 가장 가까운. 가장. 가장. 가까운. 아름다운 바다와. 아름다운 바다와. 즐거움이 있는 곳. 오케이. 아름다운 바다와 등대. 아름다운 바다와 등대? 아름다운 바다와 등대? 등대. 아름다운 바다와 등대. 네. 다시 쓰실래요? 어? 어? 응? 다시 쓰실래요? 네. 좀 뛰어속이 넓게 아주 왜 이렇게 또 붙였어요? 눈 섭이야? 눈 섭이야? 너 너 너 썸이라고 알아? 형. 눈 섭 괜찮아? 아니 아니야. 외국 분들 보시기 때문에 한 번. 뭐야? 이미 다 틀렸네? 뭐가? 네. 만들어 가세요. 이거 마지막 장이야. 마. 어이 참. 전지가 없다고 핑계댈까봐.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해주신 것 같아. 야 여기다 놓고 한 장씩 쓰자. 야 너 빠르지 그래야. 빨리 불러줘라. 이제는 써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류를 위한 디스코팡팡과. 한류를 위한? 가로 열고. 한국의 정서와 어울리는? 강화 120여 개. 강화. 120여 개? 댄스 자판기다. 그냥 누르면 나오는 거야. 버튼 누르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8번 넘어갑니다. 오케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입니다. 와 야 너 끝났어? 디디? 아 끝났어. 오케이. 마지막이야? 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거야. 한국의 아름다움은 인천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와 인천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와 인천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와 이걸 잘 썼다. 아 젠지. 아 모장인데? 이거 어떡하지? 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최악이다. 아 나 회심의 글이었는데 회심의 한 방이었는데 이게 최악이야 글이 습관입니 시잘입니다라고 보이는데요. 괜찮지 않아? 시자입니다가 좀. 형, 빠르게 나눠서 하시죠. 오케이, 감독님 빨라. 오케이, 감독님 빨라. 형, 우리 완벽주의자가 되니라고. 아, 피곤해. 경주에 닭가방을 담갔어. 그래서 닭가방을 담갔기 때문에 김이름은 경주야로 짓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위에 거부터 정리해보자. 경주의 아름다운 낮과 밤을 담은... 담은? 낮과 밤을... 맞아요. 담을 아니야? 담은? 담았다가 맞는 건가? 담은. 우리의 김이름은... 어, 그래, 그래. 선생님이 형, 이제는 안 나오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해서 Y로 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야? 응? 도망갔네. 우리 반 도망갔어. 재밌어. 재밌어. 나는 아까 잠깐 얘기해도 어떤 칠라의 경주다. 이렇게 만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그 경주가... 파업할 수 있는 도시고 전 세계인이 빠질 수 있는 도시다라는 거지. 한 명씩 살아줘서 이제... 이제 카메라 픽스니까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아이템들 녹여서 우리 춤 춘다. 어디서? 첨성대 부국사 동군가 월지 엑스포 홍리단길에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사실. 정훈이 형이 멋있게 오프닝하고 인트로 끝났어요. 오프닝 끝났고. 잘 썼네. 잘 썼네. 세계문화스코 유네... 아, 유네... 문외... 문외스코... 문외스코? 문외스코? 문외스코! 문외스코! 유네스코! 아, 그럼 형을 보내고 내가 이걸 전달해서 이제 만들면 된다. 이제 조합해서 타이핑을 해보고 싶다. 아, 이거 진짜 짜네. 예상 시간은요? 형이 한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어. 형... 형은 레이서잖아요. 좀 남들분들 누구보다 빠르게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뭔가 코 오는 거예요? 저기가 우리 방 아니야? 거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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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힘드시겠지. 여기서 주무세요? 안에서? 기다려. 이 각도랑 취침 각도랑 다르네요. 다시 또 정리돼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좋다. 좋다. 스타도 잘 수 있어. 세우지 마. 미안해서 못 깨우고. 이렇게 작게, 이렇게. 형들, 들어가세요. 저거, 헤드폰. 헤드폰 줘, 주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여기 이불 깔고 자, 여기서. 자, 이제. 선수끼리. 다 가고. 본격적으로 한번 놀아 봅시다. 아, 콧부터 좀 배워놓을 거네,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너무 안심스러워. 아버님, 미안해. 우리 똥멍청이랑 뭐 도와줄 게 없어. 어, 괜찮아요. 미안해. 한글 97. 어? 그거부터 해야 할걸. 나 학교 다닐 때 조금 배웠는데. 콧부터 좀 배워놓을 거. 어떻게 해야 할걸 보 бу 증거. Due rejected. 아니, 쓸씬 headed에ай nord에서 좀 배웠어. 어디서 하지, 라인으로는 ende tide 꺼 frank이 치phr defender,